자, JPH 85m가 걸렸는데, 85m가 54도 치면 갈 것 같아요, 살짝 오르막인데, 이 조선 잔지에서도 JPH가 좀 잘 빠져나가는지, 독특한 캔버 솔드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. 어, 감이 좋아요. 어, 굿샷! 어, 또 붙었어요. 또 붙었어요. 나이스! 어, 근데 보세요. 독특한 JPH만의 솔드 캔버 디자인으로, 그냥 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니까, 어, 너무 플레이가 쉽고, 스핀도 잘 맞고 너무 좋네요. 요 JPH 54도로 쳤습니다. 어, 영어를 못한 사람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. Fifteen four. Fifteen four degree인데, 중학교까지만 나오면 읽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좀, 그, 하고, 어, 버즈퍼 타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